중소반차기업부가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가치창업가들과 배달앱 등과의 협업과제를 지원합니다. 중기부는 또 6개 권역별로 지역가치창업가들이 기획한 협업과제를 선정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반차기업부는 지역가치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가치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협업 지원을 신설합니다. 지역가치창업가는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과 소재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뜻합니다. 중기부는 지역가치창업가가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아한 형제들, 야눌자, 텀블버, 주식회사 한라산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아한 형제들은 지역가치창업가를 발굴해 전국 각지의 특색 있는 먹을거리를 소개하는 전국별미 서비스 입점을 지원하고 별도 기획전도 추진합니다. 숙박플랫폼 야눌자는 지역가치창업가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지역별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제주 향토기업 주식회사 한라산은 보유 중인 유효공간에 지역가치창업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또 지역가치창업가 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강원,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6개 권역별로 지역가치창업가가 기획한 협업과제도 선정해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지역가치창업가팀은 오는 29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